1. 어깨를 열어주세요 얼굴 높이까지 누가 때릴 텐데 얼굴을 때릴 테니까 얼굴 쪽이 공개돼서 잘 보세요 손의 프레임을 이렇게 바깥으로 두세요 다시 준비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아보세요 왼쪽부터 가볼게요 왼손도 하나 둘 셋 다시 오른손 하나 둘 셋 1단계는 어깨를 열어주세요 어깨를 열고 오픈하고 하나 이쪽으로 때릴 테니까 늦게 지지요 상의 뼈에 얼굴을 하고 막아주면 천천히 가서 막아주세요 어깨 둘 자 각을 만들고 다시 한번 더 하나 그 다음에 가서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너 세븐 Twelve is cri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